이번에는 그 이 분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제가 어떤 분이냐면 사주를 제가 드릴게요 지금 1987년 9월 13일 이분은 뭐 어차피 가명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본명으로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. 최 지인 나옵니다. 네. 이 사람은 남자를 멀리해야 돼 남자를 멀리해야 화를 면해. 남자를 어 남자를 멀리해야 돼 그럴. 남자를 멀리하고 내 재능을 좀 이렇게 따라가야 되거든요. 내 재능을 좀 끼를 끼가 많은 사람이라서 사람에게 굉장히 이 유대 관객도 굉장히 좋아요. 이 사람 자체가.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남자들도 많이 꼬인다고 끼가 재능이 많아서 그럼 그걸 좀 멀리해야 되는 사람이야. 그런데 만약에 남자를 쫓고 금전을 쫓는다 하면 내 재능을 잃어. 잃어야 되는 사람이에요. 그거를 쫓으면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재능과 끼를 가지고 사람을 살아가라 이렇게 줬거든. 그런데 그거를 안 한다. 사람 쫓고 남자 쫓고 금전 쫓는다. 그러면은 재능을 잃지. 잃어야 되지. 그런 사람이고. 이분이 이 최 씨 집안의 대가 끊겼던지 아니면 최 씨 집안의 명맥이 끊겼던지 집안의 내력이 뭔가 이렇게 끊어진 것 같아. 내려오면서. 그래서 그 화가 좀 이 사람한테 미치지 않을까?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활동을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음지에서 아니면 그냥 대외적으로는 못해도 계속 활동은 해나가고 있다. 해나가고 있다. 무언가를 계속 한다. 하려고 막 노력도 하는 거야? 어. 한다. 기회를 엿보고 있다? 뭐 이런 것 같아요. 하면서. 음. 그것만 조심하면 이 사람은 괜찮을 것 같은데. 남자하고. 재능도 많고 끼도 많아서 이 사람은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재능을 가져라 그랬거든. 네. 어렸을 때부터 재주를 부려라 이랬거든. 그래서 그걸로 계속 이제 자기 끼부리고 재능 가지고 사람들한테 선보이고 짜잔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 사람이거든요. 근데 한 번 뭐 인간의 실패 뭐 금전의 실패 수가 들어와도 이 사람은 또 채워져. 다시 상승곡선 할 수 있을까요? 상승곡선을 하려면 다른 거 전업을 하던지 해야 될 것 같아. 아. 연예인이. 연예인 관련된 사업을 하던. 어. 연예인이니까 내가 쇼핑몰을 하던. 뭐 그런 거 있잖아. 내 브랜드를 만들던. 어. 뭐 그런 거죠. 좀 그런 쪽으로 가면 상승곡선이 있다? 금전적으로는. 이랬던 금전은 찾을 것 같아. 어. 이랬던 금전은. 일단 알겠습니다. 누군지 아세요 혹시? 배운가? 아. 어쨌든. 채즈나? 모르겠네. 끝. 끝.